자 지금 영광과 곡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오늘 이제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도 지금 강화로 갔고요. 또 이제 금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 금정,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영광곡성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영광곡성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한 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시골선거다 보니까 지금 이 돈 뿌리기 작전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있어요. 지금 뭐 기본소득 1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조국인은, 조국의 측은 아니고 그 원전에서 나오는 돈 천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저는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는 게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 고향 근처에 있는 이 청도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4명의 군수가 있었는데 다 구속됐어요. 제가 고향인 경북 군의도요. 군의 군수가 제가 아마 3분인가 다 구속됐을 거예요. 이게 참 지방자치단체가 선거할 때마다 항상 이 선거법 위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마 선거해 보시면 고무신 선거, 밀가루 선거 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또 그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냥 100만 원 드릴게요. 그냥 천만 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방자치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뽑아도 그냥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 정도만 뽑고 무슨 구청장까지 투표를 갖다가 합니까? 그냥 무슨 조그만한 시장까지 군수까지 합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야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비용 대비 효율은 오히려 역효과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영광선거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조국당 입장에서는 다 비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영광군수로 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당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를 갖다가 뿌린다고 할지라도 이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그다음에 이제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언제 감빵 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요. 감빵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나를 사면복권 시켜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정치 재개해가지고 혹시 알아? 내가 대통령 될지. 그런 의미에서도 이 영광선거 굉장히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 만약에 민주당의 아성인 전라남도 그것도 그 영광에서 패배한다. 이거는 이재명의 리더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월에 선거에서 영광에서 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어지는 게 뭐냐면 11월에 판결 나오잖아요. 선거죠. 판결 선거 두 개 나오는데 둘 다 유죄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명주당이 아니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사수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 영광하고 곡성인데. 곡성은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영광은 지금 안심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은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가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붙었더라고요. 앞선다라고 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판결 선거 어떻게 나올까 바짝바짝 속이 타겠지만 영광 선거도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금 지원성 공약에 대해서 자기 땅 팔아서 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 뭘 하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 분은 사지 팔아서 자기 땅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 세금일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게 이 영광이나 곡성이나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그 예산 중에서 어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1인당 주는 1,5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시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1인당 더하는 1,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만 원을 빼서 현금으로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이 지방자치단체 아주 단치선거에서는 또 이게 솔직히 먹혀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또 이 국민들은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천만 원 준다는데. 뭐 이러면 이게 또 국민들이 또 이게 통해요. 또 저는 그게 참 걱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재명 후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찍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25만 원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 4인 가족이니까 왜 100만 원 아직까지 안 줘요. 그래서 그렇게 25만 원이 아주 목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아보니까 장사가 없어. 왜 장사가 없느냐. 세 가지의 장사가 없어요. 첫 번째는 술의 장사가 없어요. 술의 장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매의 장사가 없어요. 세 번째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사람 마음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일을 갖다가 생각하기에 되지가 않아요. 눈앞에 이거 나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 찍지.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좌파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돈돈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좌파들이 더 돈돈돈 하고요. 그걸 제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100만 원 딱 부르니까 이 조국은 100만 원 받고 천만 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베네주엘라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2020년 코로나 때 선거인가요 총선할 때 그때 재난지원금 뿌렸잖아요. 그때 현재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돈을 뿌리고 포퓰리즘이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 보니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 찍으면 돈 준다 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래도 조금 선별복지 비슷하게라도 일단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참 우리가 뻔히 언론적으로 보면 돈을 이렇게 현금을 뿌린다는 건 당연히 야바이판으로 만드는 건데 또 이게 현실적으로 선거에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여당에서는 지금 여당은 못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한다니까요. 저게.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 저도 그거 받지 않았습니까. 돈 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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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돼요. 이거 얼마지. 뭐 그때 돈을 어떻게 받았더라. 통장에 찍혔나 무슨 카드를 받았나 포인트를 받았나. 어쨌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로 뭐가 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요. 그때 제 친구 중에 고위공직자들은 다 반납했어요. 저도 반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쓰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돈 주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의 그런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따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예상이 다 여러분들 주문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 이재명이 뭘 팔겠습니까.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 진 다음에도 바로 주식 들어가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데 자기 돈 한 푼이나 내놓겠어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조국이요. 지금 벌써 자기 집 재건축 들어간다고 거기 돈 많이 벌었는데 돈 한 푼 내겠습니까. 지금 저 뭡니까. 웅동학원은 지금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반납 안 했잖아요. 지도 한 푼도 안 씁니다. 그래 놔놓고 가서 무슨 천만 원씩 준다고요. 이야 정말 그래야 또 그것도 원전에서 나온 보상금 가지고 준다고. 그렇게 탈원전 하자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원전에서 나오는 이 가지고 돈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교동 사저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부터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십시일반 돈 내놓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나중에 저것도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법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닌가 또 몰라요. 그거 거북권 행사하셔야 되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펑펑 써대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진짜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아까 정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기초단체장 이거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폐지 논자인데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게 재선거가 나오는 게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또 알을 만한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뭘 이렇게 이번에 없나 안고도 없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하면 바로 선거법 걸려요. 그냥. 이 선거 한 번 치르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또 선거를 치러요. 그런데 참 또 돈을 뿌리겠다고 그러고 정말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돈 뿌렸으면 본전 생각나는 게 또 인간의 인지상자. 그러니까 내가 이번 선거하는데 몇 십억을 썼다. 뭐 알게 모르게. 그러면 내가 봉사하려고 몇 십억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 독일 거쳐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 독일은 옛날에 300여 개가 되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분데스 레프블릭 아니겠습니까.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뭐 연방입니까. 우리나라 뭐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개만. 그러니까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그다음에 충청도부터 경기까지 하나 그렇게 3명만 도지사든 뭐 서울시장에도 그렇게 뽑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딱 갉아먹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